오늘은 색연필로 크레임아티스 그리기 전 단계인 연필 스케치와 전사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가로하고 세로의 중심을 나누고 꽃대 위치들을 그리고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으로 그리시면 되구요 꽃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두 개를 그리셔서 등분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우선 가로와 세로의 중심을 잡아 볼게요 꽃봉오리 두 개와 활짝 핀 꽃 두 송이가 있는데요 그 위치는 이 정도 위치하고 이 정도 위치 활짝 핀 꽃은 이쪽 부분 하고요 이쪽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꽃대 위치부터 잡아 볼게요 이제 꽃잎의 개수하고 정확한 잎사귀의 위치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꽃잎의 개수하고 정확한 잎사귀의 위치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꽃잎의 개수가 마지막 재구는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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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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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랑 어느정도 다 잡았는데요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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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j2주 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을 그리셔서 4배 연필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제도패드를 밑에 두시고요. 스케치한 용지를 마치셔서요. 마스팅테이프로 붙이고 빨간 볼펜으로 선을 따라 꼼꼼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띄워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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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띄워볼까요?